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2017년 정치권에는 이중국적 파장이 일어서 연방부총리였던 바나비 조이스, 내셔널파티 부대표였던 피오나 내쉬 상원의원 등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 보궐선거를 다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국회의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정리하고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국회의원 신분을 회복하는 해프닝들이 있었죠. 이번에는 조시 프라이덴버그 현 연방재무장관이 이중국적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어머니가 헝그리 시민권자로 밝혀지면서 조시 프라이덴버그도 헝그리 시민권을 물려받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의 법관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판결은 추후에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의 어머니는 1943년생으로 1946년 6살 때 호주로 부모를 따라 이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이민자인데요. 이민자들을 향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뭐라 그러는 것들은 정말 어이가 없죠. 어제 채널7 뉴스에서 영상 하나가 뜨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백인 10대의 여자아이가 피부색이 어두운 갈색인 여러 명의 10대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가하는 아이들은 이 여학생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있었는데 이를 여러 명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모아서 편집한 후에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채널7 뉴스에서는 아이들의 얼굴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반바지 반팔을 입은 아이들의 피부색이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댓글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름다운 나라에 저런 것들이 이민 와서 난리다. 이민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런데 이 댓글의 댓글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호주 원주민 아이들이었나 봅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인종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의 문제이다라는 댓글부터 저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의 원래 시민이다. 다짜고짜 이민자에게 뭐라고 하는 건 뭐냐 등등 원댓글자의 글을 비난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민자나 난민들을 들먹이는 족속들이 꼭 있지요. 하지만 자신들도 이민자의 자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게 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 호주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간추린 뉴스 몇 가지를 2bm의 김 작가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뉴스하우스 웰즈의 일부 지역을 강타한 심한 바람과 내유로 일부 지역의 재산 피해와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더 록스에서는 한 남성이 날아온 가스통에 맞아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7살에 이 남성은 자정 무렵 해링턴 거리를 걷고 있다가 날아온 9kg짜리 가스통이 어깨를 강타해 손과 흉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심장마비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스통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사령부가 호주 군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자의 손동작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현역에서 정지되고 육군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동작은 우리가 흔히 하는 오케이사인으로 사용하는 모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는 와이트 파워의 W와 P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전역의 물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초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을 포함한 최근의 폭우로 땜 수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 동부의 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제한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제한 수위는 3월 1일 1단계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에 물조리가 아닌 호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시민은 22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기업들은 5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멜버른의 중국계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자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나서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외식을 하며 멜버른 시민들에게 중국 음식점을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멜버른의 차이나타운의 업체들은 몇 주 동안 문을 닫아야 했고 다른 업체들은 일찍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총리는 차이나타운은 안전하고 사업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겟업이라는 진보적 정치활동단체는 함께 먹을게요라는 중국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일제히 일가족 사망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브리스번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로 3명의 어린아이들과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인데요. 이 남성은 뉴질랜드의 전 럭빌 리그 선수 로안 맥스터로 밝혀졌습니다.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중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지속된 산불로 수백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타고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숨진 일이 있었죠. 다윈에서 2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산불 예방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호주 북부 지역의 소방 전문가들은 산불에 크게 노출된 호주 동남부 지역의 원주민 전통 맞불로키를 산불 예방책으로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 소방대원 외에도 원주민 출신의 우림 지역관리인 과학자, 정책 위반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호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15건으로 퀸슬랜드에서 5건, 뉴사우스 웨일즈에서 4건, 토리아에서 4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환자 중 8명은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7명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다이어몬드 프린세스 유람선 승객 542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가운데 호주인 180명은 퀀타스 항공기로 수요일 늦게 일본을 떠나 목요일 아침 일찍 다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증상이 있거나 양성 반응을 보인 탑승객은 탑승하지 않았으며 총 5차례 검역을 거치게 되며 14일간 검역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중국 여행 금지 조치는 이번 주 후반에 내각의 국가안보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2BM의 김 작가가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BM은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작하고 있는 저의 회사입니다. 있어 보이지요? 저희 팟캐스트는 아이폰 팟캐스트 앱이나 전화기 기종과 상관없이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면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찾기를 하실 때는 그다이 오스트레일리아 영문 gday 한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찾으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의견이나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449-896-05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호주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키워드는 44%입니다. 수천 명의 호주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서 탈퇴하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병원비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호주는 메디케어라는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응급상황이 아니면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GP를 만나야 하고요. 그러면 GP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로 환자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긴급 등급으로 30일 이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1, 그리고 90일 이내 진료가 권고되면 준 긴급으로 카테고리 2, 그리고 365일 내에 진료가 권고되면 비 긴급으로 카테고리 3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4개 부여된 카테고리에 따라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1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싫으면 자신의 돈을 내고 전문의를 보면 되는데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민간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민간 의료 보험이 커버해줘서 개인의 부담이 줄지요. 거기다가 기다리는 시간도 내가 지정한 전문의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짧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민간 의료 보험이 가입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내는 민간 의료 보험비는 따박따박 오르는데 내가 받는 혜택은 적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것이지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이 커버하고 있는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납입금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젊은 가입자들과 건강한 가입자들은 자신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비싼 납입금만 내고 있다고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불만을 의료 보험을 탈퇴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뉴스의 골자입니다. 최근 호주 금융서비스 규제기관인 아프라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마지막 3개월간 민간 의료 보험을 탈퇴한 사람 수가 9,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호주 전 국민의 44%만이 기본적인 병원 커버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젊은 층의 탈퇴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아프라는 이런 식의 지속적인 가입자 하락으로 인한 민간 의료 보험 업계가 직면한 위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어포더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있지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어포더빌리티가 굉장히 나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민간 의료 보험 분야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라의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이 자부담해야 되는 병원비의 지출이 작년 한 해 3.2% 상승해 지난 분기 병원 방문 시 개인이 자부담한 평균 금액은 3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 한번 보러 갔다가 의료 보험으로 커바를 하고 나서도 300불을 냈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젊은 층이 빠져나가자 나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가입자에 대해 지분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보험사들이 직접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보험사들의 총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험사에 안겨주었습니다. 호주의 민간 의료 보험 분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문제하고 비슷하군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들어오는 비용은 적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가는 비용은 많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자금이 고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민간 의료 보험이 나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가입자들을 계속 서포팅하기 위해서는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입을 하지 않거나 탈퇴를 하게 되면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소비자 단체 초이스는 사람들이 민간 의료 보험을 탈퇴하는 일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통계는 민간 의료 보험의 세태를 한층 더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의 뉘앙스를 보면 민간 의료 보험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애들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 4월이 되면 민간 의료 보험이 2.92% 상승될 계획입니다. 약 3% 정도 되네요. 호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에서 1.8%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상승률이 상당한 폭이지요. 이런 상승도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은 부족하다고 하죠. 자신들이 가입자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의료 보험 산업의 대표기관인 프라이빗 헬스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는 2019년 한 해만 민간 의료 보험에서 가입자들에게 지출한 금액의 총액이 무려 216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민간 의료 보험의 가치는 여전히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 높은 보험료로 힘이 들 수 있지만 혜택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일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에 대해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대부분 한 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높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가입자들은 보험을 탈퇴하는 일들이 지속되면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책임 공방이 또 한편에선 일어나고 있는데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의료 장비 산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 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메디칼 임플란트의 규모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들이 연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의료 장치 비용에 대한 보험 청구는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디칼 임플란트와 의료 장치는 인공관절, 인공고관절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보험료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냐며 의료 장치 산업업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최근 상당히 비싼 아이템인 무릎과 힙 교체에 들어가는 장치 등을 생산하는 의료 장치 생산 회사들과 가격을 낮추는 협상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회사들의 주장에 장치 생산 회사들은 웃기는 소리라며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의 이 분야 개편으로 지난 3년간 보험회사들이 의료 장치 지불한 금액이 38%나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내년 민간의료보험 인상을 허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인상을 주장하는 거죠. 이 두 산업 분야가 드립다 싸우고 있는 와중에 맥콜이 대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인공관절이 보험료 인상의 주요 이유는 아니며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건강을 지키는 예방적 분야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방적이라고 하면 역시 한의학이 한방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좋겠군요. 아무튼 그리고 이 교수는 지금 민간의료분야를 보면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노년층이 들어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회사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산업과 나머지 의료 시스템이 서로 상호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레이크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이 요구를 바로 거부했습니다. 현재 이 산업 분야의 개편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지난 10년 중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고 지난 19년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인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달 상당한 액수의 민간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한테는 이 보건장관이 주장하는 성과는 전혀 안 와닿는데요. 나도 몇 번이나 탈퇴를 고민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기사를 읽다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보험회사도 살고 국민들도 살고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뭔가 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입자들이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뭘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를 해보자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는 것 아닌가 이거? 하여튼 논현이 걱정되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보는 호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피디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whilstãy 시ada. hiii. 또cal. 해결agn